오늘 이렇게 인장소 우리 집단 이렇게 많은데 혹시 우리 어머니랑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랑 집단에 집단에 담으고 우리 어머니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아멘 어머니 이 못난 년식은 자식이라고 우리 여기 키워봐요 이 불양 년식이 어머니한테 일꾸나보고 우리 어머니 다주면 제가 호답을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다주라고 박사 한번 주세요 형님의 사랑을 하니 우리 어머니 다주라고 박사 우리 어머니 다주라고 박사 아니, 아니 혹시 우리 엄마 자리에 비싸게 담갔어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정도면 건데 얼굴이 비싶지? 혹시 고향이 어디요? 아나사와 아레토르가 쎄 빠이버렸으네 1분이 어머니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비싸게 담갔는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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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화 한 번 해서 알아봐 옛날에 절 먹었던 절이 그대로 있나봐 맞다 보니 우리 짱신한 얘기지 뭘 또 그거 가고 그래요 그죠? 어쨌든 어쨌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진성씨노래 태클을 벌리고 어때요? 박수 주세요 대단히 오셨습니다 자 진성씨노래 태클을 벌리고 음악 부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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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mostrar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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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사는 우리 둘이 bottoms 내 앞에 사는 우리 둘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 실전 없는 시원 밖에서 물해 새롭게 수 없는 인생의 이것을 지금 멍다 뛰어 한마디 못 뛰어 내 인생에 깨끗을 걸기만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 atom에 살았을 때가 삶과 mind 말은 그대한테 삶의 미래 좀 잊지 못해 있는 세월이 황홀색의 청춘을 믿었던 그 보 64 어허허허 손절없는 세월 앞에 선고해 격리스러운 그 인생의 이것을 시간은 먼저 뛰어 밥만 먹고 뛰어 내 인생의 댓글 올리마 아 다 줘야 돼 다 됐어 다 됐어 아 대단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엑토 지석윤 누나가 어떻게 한 번 더 했나요? 대단한 반갑습니다 엑토 지석윤 누나가 이게 원래 제 노래인데 저기 옆에서 갔어요 편천씨가 남자의 눈꾸녕 노래인데 왜 웃음 왜 웃음 남자의 눈꾸녕 노래가 헌철씨는 남자의 눈물이고 내가 많이 들은 거는 남자의 눈꾸녕 어떤게 더 좋은거 한 번 들어볼까요? 애플소리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남자의 눈꾸녕 음악 둘 셋 어헤야 아 애플소리가 애플소리로 código ㅋㅋ わたら さぼう ほぼう みくぼう っぼう さぼう さらゆる いつも ばぼう はな あなた あの あなた は ぼう そう ぼう ほう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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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온다 우선 나이 이스라엘 우선 나이 지아는 마님 하지만 아저께 larg으로 하하ért 우리나라 아뉴 너무 멋져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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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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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내 가구 아직 말한게 가구라고 잘 잘하는거지 왜 똥이 이러면 내 어우 왜 내가 잘못보려는거 되실까 자가 이쪽으로 볼려는거 저기 그리고 줄라고 줄라고 아까 빨받이 주던거 시간없어 디엣이 되어 익명하는게 네? 네 야 오늘 내 공간이 좀 다르네 친구들 그 경제냄는거 같아 야 야 애꿈이래 야 애꿈 야 이런게 옥 만한텐데 태어 Somewhere 구인구는 보였는데 누군지 모르라 야 너 정말 큰거야 이거 누구야 너 너 뭐라 나왔냐 내 시간이고 자식아 말씀 삼가야지 요 짱식아 상배보고 새끼가 뭐해 이 자식아 내가 니가 조금 전에 나보고 그랬잖아 새끼야 뭐 새끼는 용기 아니야 그럼 새끼가 용기한지 뭐냐 이 자식아 내가 새끼라고 그랬지 한 가만 있어봐 이 새끼는 용기 아니야 여러분 아침 정신 저녁 새끼 먹어 새끼 먹어 이 좀만한 새끼야 여보 틀렸어 맞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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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영광패 영광패 나 좀 밀고 야 니 거래처니 내 거래처니 내 거래처니 내 거래처니 이 자식아 뭘 알고 직접 돼 이 자식아 이거는 아무 거래친 거래야 아니 강해보니 형님이네 아이고 낯반내주고 우리 형님 존많은 애 까본다고 니가 이해를 해라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할거야 아무리 그러다 그렇지 천이 거래처를 어떻게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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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오지 하하하하 들어왔다고 저 엠톨 쏘면 한국 털지에 우리 연예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털이 될까 네 좋아 좋아 한국말 하하하하 저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저 사랑은 남인가 봐 저 엠톨 좀 찍어주세요 뒤 속으로 1절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 2절이 오면 뒤에서 짤려 하하하하 하하하하